오늘 이 자리에는 UFC 부사장이자 아시아 총책임자인 케네스 버거 지사장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케네스 지사장님은 UFC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서 올해의 두 번째 UFC 신규 시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케버거 지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켄 버거 UFC 지사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에서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우선 저희 공식 후원사인 바디 브랜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최초로 개최하게 되는 UFC 대회에 현지의 유명 브랜드의 후원을 받게 되어서 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 글로벌 후원사인 리보, 몬스터에너지, 버드와이저, 카스워게이밍사 뿐만 아니라 공식 중계 파트너 스포티비와 슈퍼액션, 그 외의 미디어 관계자들을 그리고 이벤트 후원사인 레즈록과 본부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를 기다려주신 UFC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UFC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주기적으로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로라면 종합격투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축구에 이어서 가장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스포츠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너 맥그리거 선수나 얀제이 드릭 선수와 같은 새로운 신예 선수들이 또 옥타곤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서 UFC 챔피언이 아시아에서 또는 한국 UFC 챔피언이 나오는 것도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UFC 파이트나잇 서울은 공식 후원을 바디프렌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 있는 UFC 팬들은요. 저희가 같이 데리고 오는 UFC 파이터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서 UFC의 진술을 마음껏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UFC 파이트나잇 서울이 바디프렌드가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UFC 파이트나잇 서울, 한국의 종합격투기술을 보여주시기 바디프렌드가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UFC 파이트나잇 서울, 한국의 종합격투기술을 보여주시기 바디프렌드가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UFC 파이트나잇 서울, 한국의 종합격투기술을 보여주시기 바디프렌드입니다. 한국의 종합격투기술과 투지가 이제 UFC의 전반적으로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1월 28일 한국의 UFC 팬들 자랑스러울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벤슨 헨더슨 선수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고 크로컵 동현 김 그리고 성훈 주 네, 켄 지사장님 다시 한 번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UFC를 한국에 소개하고 또 UFC Fight Night Seoul을 통해서 한국 팬들이 종합격투기라는 스포츠를 다시 한 번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UFC Fight Night Seoul에서 싸우게 될 한국 파이터분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파이터분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뒤쪽의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선수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규 선수, 최두호 선수, 양동희 선수, 남의철 선수, 방태현 선수, 그리고 함서희 선수입니다. 네, 이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ow, ladies and gentlemen, it's time. Fight bouts confirmed so far for Fight Night Seoul include Marco Beltran vs. Ning Guangyu, Freddie Serrano vs. Yao Jikui, Taehyun Bang vs. Leo Kuntz, Mike De La Torre vs. Ui Chal Nam, Dong Yi Yang vs. Jake Collier, Du Ho Choe vs. Sam Cecilia, Hyun Kyu Lim vs. Elisio Zelensky, Sung Hoon Chu vs. Alberto Mina, Dong Hyun Kim vs. Jorge Masvidal, Mirko Krokop vs. Anthony Hamilton, and last but not least, Benson Henderson vs. Tiago Alves. These are, of now, the bouts that are confirmed so far. Now, ladies and gentlemen, you've been all waiting for this moment. It's time for our Q&A so that our fighters and also Ken can answer a few questions for the UFC Fight Night Seoul. This first question is directed towards Ken Berger. Fans feel that it's been a long time coming. Why has UFC now came to Korea? Well, great question. You know, there's a lot that goes on behind the scenes to bring a fight to a great city like Seoul. A lot of issues regarding venue, fighters, marking sponsors, promoters, a lot of pieces have to come together. So, here we are. It's taking a little bit of time, but we're very excited to be coming here in November. 네,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기다려오셨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저희 UFC Fight Night Seoul의 대진표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Ken 지사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UFC, 한국에 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고요.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실 UFC 같은 대회를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개최를 하기까지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옥타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대진을 할 수 있는 파이터 선정, 프로모터, 스폰서를 구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마침내 그 그림이 짜져서 여러분들께 UFC Fight Night Seoul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my mom will definitely be in attendance. she'll be coming over. My wife, my son, my brother, all. I'm sure my mom's side of the family, I'll have like 60 different cousins, everybody coming over. So they'll be wanting tickets too. So I'll make sure hit up Ken for some extra tickets for all my cousins here in Korea. Thank you. This next question is for Crow Cup. 네, 지금 벤슨 핸더슨 선수에게 질문을 갔는데 어머니의 나라죠. 한국에 오게 되어서 메인 이벤터로 대진을 뛰게 됐는데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또 한국 가족들이 어머니와 가족들이 직접 경기를 관람하러 오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가족들이 다 참석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참석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제 아내와 제가 사랑하는 아들도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외곽 가족들이 많이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촌들이 있는데요. 사촌들에게 꼭 티켓을 사줘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d on to the next question, it's directed towards Crow Cup. We hear you're a huge star here in Korea and your fight records the second highest viewing among MMA and kickboxing matches in Korea, broadcasting history. The first question is, are you aware of your fame and what's your impression when you were suggested to be on the fight card for Fight Night UFC Seoul? Well, I know I have a huge base of fans in Korea too, just like in Japan. I never fought here in Korea. If you don't count my visit to Korea in 1996, but it was just a small amateur world full contact championship in a city called 익산, if I remember well. It's next to Busan. That's how I remember. But actually in my professional career, I never fought in Korea. I'm very happy and I'm very glad that I will be part of this UFC show here. And I agree with you. 1996년에 제가 아마추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익산이라는 부산 옆에 있는 작은 도시에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전문 파이터로서 UFC Seoul Fight Night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추성훈 선수에게 가는 질문인데요 요새는 파이터로서 그리고 또 엔터테이너로서도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파이터로서 UFC에 임하는 만큼 파이터로서의 각오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야노시오 부인께서도 직접 경기를 관람하러 오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텔레비 보는 여러분들은 아빠로서 그런 사람이 아버지 그런 느낌이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것도 좋긴 좋지만 UFC 격투기 하는 자체가 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진짜 보여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 우리 애기도 애기는 솔직히 거기 경기장에 못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뭐야 나이 때문에 근데 어디 계속 응원하고 있으니까 일단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한국인의 아버지가 저는 더 시원의 시원では 저는 굳이 대신을 위한 자세한 주의입니다. 제가 굉장히 UFC에 대해서는 예숙사한 주의가를 취합니다. 물론 내 여자의 아름다움을 모두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 여성과 저의 시원과 저의 소녀가 없습니다. 제 여자의 아름다움을 가져가서 자신이 있다면, 저를 함께 인간의 이재을 지적지 animaux입니다. 다음 질문은 김동연 선수에게 가는 질문인데요 사실 한국 파이터로서 파워풀하고 또 기술력이 넘치는 파이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UFC 파인 라이 서울에서 한국 다른 파이터들과 함께 한국을 대표해서 이번에 싸우게 되실 텐데요 그렇다면 한국 팬들이 김동연 선수의 경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지 어떤 기대를 가지면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한국에서 경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왔습니다 한국에서 UFC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그냥 말로만 했었는데 진짜 열렸는데 어쨌든 저는 한국 팬들을 위해서 화끈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가족 친지들 다 오실 텐데 이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기는 경기를 하겠습니다 완봉승을 보여드리고 화끈한 이런 경기는 성훈이 형이나 벤앤더슨, 크로컵 선수에게 맡기고 저는 완봉승을 하고 나머지 경기를 관중석에 앉아서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한국의 결과들을 위해 누움냐고 계신다면 그래서 한국 본인의 생명력을 통해서 한국을 위해 한 편의 기능을 지키고 특히 저는 한 한 번에 생각했고 저는 아시피 역전의 경기이 계속 동안 경기와 경기의 Muř在 한국에서 10년이 넘게 10년까지 한 gratitude 그리고 저는 항상 큐라는емся 기회가 대표적 장기와 경기의 경기와 경기와 경기의 경기와 경기에게 다른 모습을 받아서 현재의 경험을 지키고 서울에서에서 여행을 지키고 물론 저는 그 soort 마음을 지키고 저는 우선 일하고 있는 것과를 보여주고 항상 wil까 정말 좋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but there will be also my relatives and families and presence in the in watching as the audience so i hope to play a winning game and i hope to play a perfect game and for all the very very interesting and good matches i will leave it up to two my other players senior players like henderson and crock up and chew well thank the fighters and also ken for their uh question question and answers and there'll be another q a coming up soon and now what we've all been waiting for also is the ticket information the tickets for ufc fight night soul henderson versus albis presented by bodyfriend have started sale today september 8th at 11am korean time on interpark 네 지금까지 짧게 q a에 응답해 주신 켄 지사장님과 그리고 파이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미디어 q 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략하게 여러분들 가장 기다리셨을 티켓 정보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fc fight night 서울 핸더슨과 알베스 경기 이미 인터파크에서 매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 8일 오늘이죠 오전 11시부터 인터파크에서 ufc fight night 서울의 오프닝 경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the tickets are priced at p 495 r 265 s 165 a 99 b 77 there are also our limited vip experience packages out there so cool and get those and also check to get your tickets now on interpark 네 그리고 티켓 가격 정보 궁금하실 텐데요 p석 495,000원 r석 264,000원 s석 165,000원 a석 99,000원 그리고 b석 77,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정적으로 vip experience package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인터파크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lso from today there's a special event that will be starting the ufc will be holding its first octagon girl search in korea if you look up here we have ariani stand up wave at ariani the octagon search is to find a local woman who wants to take part in the first ever live event in korea ufc fight night seoul henderson versus alves presented by body friend and the winner will work alongside ufc star octagon girl ariani during fight week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저희 ufc에서요 한국에서 최초로 ufc 옥타곤 선발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조금 아까 저희 아리안이 셀레스티가 서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저희 ufc 옥타곤 걸 서울에서 선발이 되시는 최종 옥타곤 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아리안이 셀레스티와 함께 핸더슨 알베스 전에서 같이 그 옥타곤 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ufc 옥타곤 걸 선발 대회는요 몬스터 에너지의 공식 후원을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몬스터 에너지 같은 경우는 ufc의 공식 음료로서 글로벌 파트너십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한국에 계시는 여성분들 중에 본인이 옥타곤 걸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직접 온라인상에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사이트는 www.ufc.com-옥타곤걸 서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1차 선발이 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에서 또 공개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최종 선발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디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요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신 후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중앙에 있는 남자분이신가요 네 그리고 누구에게 하시는 질문인지도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무진의 최우석이라고 합니다 캔버거 지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TUF가 일본 쪽에서 원래 공동 개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TUF가 일본이 단독으로 개최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TUF가 단독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이씨 최우석 from MUDIN 그리고 I have a question directed to managing director Ken Berger well actually it was said at first that the TUF will be co-hosted in Japan but finally Japan will be the sole organiser of the TUF which means that is there any possibility for Korea to hold TUF on our own? Q&A pelea은 ? We just concluded shooting and it's going to be on air what we call Road to UFC, Japan. It is not a TUF, the Ultimate Fighter. It's a similar program but that's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a TUF in terms of format. Korea is a market that we look to launch a similar program but we're in discussions with many production companies right now and we would hope to do that to get a broader distribution on an entertainment platform in the future. Next question please. 네, 저희가 다음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통역을 듣고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포맷으로서 지금 같은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촬영을 해서 한국에 보급을 하려고 여러 제작사들과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예사들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여러 제작사들을 지금 현재 컨택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일본에서는요. TOF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Ultimate Fighter이고요. TOF와 비슷한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론칭을 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제너먼 너미로. 네, 스포티비 뉴스의 이규호덕 기자입니다. 크로컵 선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생일 축하드린다고 좀 전해주시고요. Happy Birthday, 크로컵. 얼마 전부터 이제. 일단 한국에 오시기에 대해서 경기를 뛰게 된 소감이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라이벌이었던 효도르 선수가 UFC에 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친구죠. 친구에게 어떤 조언 아니면 맞붙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의견 이런 것들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예유기호의 이규호는 공연을 맡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know firstly your impression to have a fight in Seoul, Korea. And I know that there's a lot of very high probability for Hodor to come back to UFC Octagon. And Hodor is also your friend, so what is your advice to him? I didn't catch the last thing you said. My advice to whom? Fedor. Fedor Emelianenko. He's your friend, and he'll be coming back to Octagon again. So what is your advice for him? Well, first of all, thank you for remembering my birthday. And it's on Thursday, not today. But anyway, I appreciate your care. Concerning Fedor, Fedor is old enough that he definitely don't need any kind of advice, especially from me. And I wish him all the best, that's all I can say. Okay. Next question. Okay, thank you. And that'll be all for today for questions. For those of you who have other questions or inquiries, you can also contact any of the UFC staff that are walking around. Also, we have a fighter group interview time after the schedule, so don't be disappointed. We'll have the fighters take their way down the stage also with Ken, and we'll be prepared for the UFC family photo shoot. Okay. Okay, fighters take your way down the stage, and we'll get a round of applause with the fighters pleas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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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백스테이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파이터들과 켄 지사장님을 모시고 그룹 포토 세션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아리아니 셀레스티 옥타곤걸과도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켄 지사장님과 옥타곤걸 아리아니 셀레스티가 중앙에 서주시고요. 그리고 그 양옆으로 저희 파이터분들 자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중앙 오른쪽 순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옥타곤걸 그리고 켄 지사장님을 중앙에 모시고 다시 한번 사진을 찍겠습니다. 렛타곤걸 렛타곤걸 gili와 렛타곤걸 렛타곤걸 center and also to the right center please final shots here Ariana has a little heart going for all you guys all right thank you we'll have Ariana and Ken step down from the stage and we'll have the Korean fighters come on each side of the fighters on stage please thank you 네 한국 파이터들 같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사진을 찍고요 이후에 또 외국에서 오신 파이터분들만 별도로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ig smiles please please 한국 한국어의 사진을 main으로 어울리는 때 여기 바로 아리아나의 사진을 가겠습니다. 한국어의 사진을 맞춰 vir meeku ages을 찍으려mos 아티큰한 사진을 비록 우리 사진이 잘 됐고 중간에 여기 있는? 엄청 더 행복해서 오른쪽을 보고 옥타근 걸과 한국 파이터분들은 이제 무대 밑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명의 파이터분들은 아직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보다. 카엘기 바랍니다. There we go. Korean style. We call that Selka. Um, all right you guys can stay up on come down from the stage now. We've now come to the end of our program today, and I hope you guys enjoyed this session as much as we all have here and get excited for the UFC fight night Seoul Henderson versus Alves presented by Body Friend. On behalf of UFC, we thank everyone for all their participation in today's press event.